자 뒤쪽 패스미스가 나왔고 태클 걷어냈습니다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우연희 선수가 태클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뒤쪽으로 장슬기 자 왼발 각도였는데 일단 끊어냈습니다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최유리입니다 최유리 지난 경기에서도 이 김나래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면서 무게를 또 잡아줬던 인천이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뒤쪽에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오연희가 성큼성큼 올라옵니다 오른쪽 김성미 박스 한쪽에 두 명이 있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갑니다 김민정 자 펀치 골키퍼와 김소은 선수가 부딪혔는데 김소은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덕주의 스로인 이번에도 광민정 지금은 김나래 선수의 발이 깊었습니다 코너 플랫폭은 태클로 소나연이 성공을 시키면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오늘 심서연과 최유리가 여러 차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우 지금은 강한 바디책 높게 띄워줍니다 임선주의 헤더 임선주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임선주의 헤더